Q. 월요 조회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. 아, 노래 뭐예요? 바바냐 바람 일다 신경만 봐 제보 살인 짓 아, 대박. 왜 이거? 이걸로 불러. 아, 이걸 불러. 살다 보면 과도기가 있잖아요. 과도기 있죠? 인생에서 제일 못생겼을 때 있잖아요. 진짜 제가 따라해 볼게요. 그때, 그때 딱 이거 저로서 지지는데 5, 6, 7, 4 안을 싫어 니가 아닌 싫어 너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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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화사 해줘! 어린이들 보여줘! 어떻게 해야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